아이린 허영철 감독이 농심 레드포스와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최근 6연패를 기록하며 힘겨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패 늪에 빠지자 허영철 감독은 책임감을 느끼며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영철 감독은 2022년 농심에 합류해 두 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농심은 쟁쟁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엘시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하위권을 맴돌고 말았습니다. 팀을 떠나게 된 허감독은 준비과정은 긍정적이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팀과 이별하게 되었다며 선수들이 나와 함께 성장해왔던 과정을 발판삼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허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첼리 박승진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끕니다. 박승진 감독대행은 이전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감독을 역임하며 팀을 LCKCL 서머에서 우승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 도중 감독 교체라는 초광수를 둔 농심 레드포스가 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계속해서 연패가 이어질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